찌든 때, 묵은 때, 얼룩 때, 음식물 찌꺼기도 깨끗이 지워낼 수 있고요. 여기에 성분도요. 자연에서 온 성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파워 효소와 자연에서 온 성분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하면서 세척력은요.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생방송 중에 보여드릴 텐데 찬물이거든요. 이거 한 통 뚜껑을 계량컵으로 쓰세요. 적당량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싹 구워주신 상태에서 아예 제가 얼음까지 풍덩, 찬물에 얼음까지 엄청 차가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파라스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투병하잖아요, 제형 자체가. 여기에다가 맨손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로아스 인증받은 순환 세제라는 거. 그렇다면 순하면 때가 안 지워지던데 특히 흰옷에 과일물 묻은 거 지워질까요? 요즘 과일 많이 드세요, 또. 빙수도 많이 드시고 소스 같은 것도 잘 지워질까 이러시거든요. 이걸 바로 넣어서 조물조물 빨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제이다 보니까 때는 지워질 수 있어도 흰옷에 얼룩까지 지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때가 빠져나오는 게 눈으로 보일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투명한 수저를 준비했는데 세척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짜자잔. 이야, 지금 소스하고 과일즙이 아주 아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얼룩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세제혁명은 살균력이 무려 9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더욱 위생적으로 빨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반가세일을 진행하면서 구성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한 통에 19,800원. 백화점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통. 1,800ml짜리 7통이니까 완전 대용량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중에 한 통을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의 기회까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19,800원짜리 정품 한 통을요. 공짜로 써볼 수 있는 무료 체험 기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공짜로요. 빨래 한번 해보세요. 공짜로요. 세탁기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래가 잘 안되면 네. 100% 반품 환불을 다 해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세탁기 자주 돌리시죠? 네. 빨래값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여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극성수기인데 그렇죠. 저희는 가격을 오히려 낮췄어요. 방송에서만 50% 반값 세일. 심지어 스마트폰 앱까지 연결하시게 되면 79,800원이 아닌 35,910원에 웬일이에요. 저희가 약 1년에서 1년 6개월치의 액체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쿨선머 50% 반값 세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품으로만 7통입니다. 14개월에서 18개월까지 대용량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만 지금 보시는 7통의 구성을 50% 조건, 세일 조건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초반부터 주문 전화가 엄청납니다. 방송에서만 이 가격. 방송이 끝나면 79,800원으로 가격은 올라갑니다.